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째, 모든 해답은 환자가 갖고 있다 입니다. 샘포드에서 근무하다 보면 세컨 오피니언 뿐만이 아니라 3rd 오피니언, 4th 오피니언까지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환자의 기대치도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감히 다른 이전 의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보고 당시 지도 교수님께 보고를 드리니 아직 부족하다면서 모든 해답은 환자가 갖고 있다, 환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 환자와 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해결책이 보였고 정확한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가르침 덕분에 병보다는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LA 오피스에 75세 한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나가는 검사들처럼 2008년부터 UCLA와 시더사이나이라는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들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배가 오랫동안 아파왔는데 낫질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마침 예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환자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네주신 기록은 잠시 옆에 놓고 아버님께 증상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배를 눌러보고 청진기로 들어보니 배가 빵빵하게 불어올랐다는 것도 발견하였고요. 그 후에야 조금 전에 주셨던 기록을 살펴보니 방상피화생이라는 위암 전단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위장을 위해 처방받으신 약들을 어떻게 복용하셨는지 여쭤보니 처방받으신 약들을 제대로 복용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재방문하셨을 때는 속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토리처럼 만약 여러분이 앓고 있었던 병이 낫질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더 추가적인 검사를 쫓는 방법보다는 본인의 증상을 여러 형용사를 사용하여 잘 설명을 하고 어떤 때 좋아지고 어떤 때 나빠지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를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들도 상세하게 어떻게 복용하고 얼마나 복용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료진과 정확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입니다. 방금 전 아버님 케이스를 보더라도 많은 검사들을 받으셨지만 그 검사 결과들을 여쭤보니 정확하게 이해하시진 못하셨고요. 또한 여태까지 만나보신 전문의들의 진단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의학 용어도 나오고 영어로 들으셔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던 경우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풀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영상들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현재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다음 검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환자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소통이 무너질 때 환자는 또 다른 검사를 또 다른 전문의에게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의학의 문제점은 너무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에 취해 있는 의학이 아니라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의 학문을 기반으로 두고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비기울이다 보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